안녕하세요. 식사요법 수업이고요. 어제 첫 수업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16년, 내년 시험부터 과락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300문제가 들어가면서 4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과락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양학 같은 경우가 60문제, 단체급식이 50문제, 식사요법이 40문제였죠. 그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다 끝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 식품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0문제, 해서 200문제거든요. 여기에서 200문제고 나머지 20문제짜리가 있었던 것이 5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생화학도 있었고, 생리학도 있었고, 영양교육도 있었고, 식품위생, 마지막 과목으로 위생법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 시험에 전체, 기존에는 4과목만 과락이었었는데 전체 9과목이 다 과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과락이 되었기 때문에 과락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전체 300문제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180문제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식사업법 문제에서 16%니까 과락이면 0.4%잖아요. 0.4 들어가게 되면 16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인데 다른 건 다 만점을 맞았는데 여기서 16문제 아래로 맞았다. 그럼 불합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있었는데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위생, 위생법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문제짜리인데 여기에서 4%면 8문제잖아요. 8문제 아래로 맞으면 아무리 다른 데서 만점을 맞아도 과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제도가 내년에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9과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말이 9과목이지 영양학 속에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단체급식도 말이 한 과목이지 여기에 식품구매, 식품관리, 급식경영, 단체급식 이렇게 4과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품학 및 조류원리에도 식품학, 식품학, 조류원리, 식품,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더하면 거의 17과목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내년 2월에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9과목 체제로 해서 지금 현재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험해 가게 되는데 그런데 2017년도 2월에는 현재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체 과목이 4개로 통합이 돼요. 4과목으로. 4과목으로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생화학, 영양학 한 과목. 생화학하고 영양학이 한 과목.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한 과목. 그다음에 식품학 및 조류원리가 또 한 과목. 그다음에 급식, 위생, 위생법규가 한 과목. 그래서 총 4과목이 되면서 4과목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영역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이 4개의 영역이 또 전체 과락이 돼요.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 과목 자체가 크게 변동이 되는 건 없는데 4과목으로 통합이 되면서 식품가공, 공중보건 이런 과목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이 21과목인가 늘어나더라고요. 전체 과목을 다 세밀하게 따지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바뀌는 제도로 또 안 바뀌시려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한 번 떨어져 보셨잖아요. 떨어져 보셨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는지 그 전에 몇 번 떨어졌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 고통을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영양사 시험 떨어져 본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저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영양사 합격률이 60에서 최근에 작년에 63%인가까지 해서 최근에 합격률이 60에서 6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최근 합격률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험이 쉬워졌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쉬워진 건 아니에요. 시험이 쉬워져서 합격률이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요즘에 대학통합이니 대학평가제니 이러면서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과는 반드시 자격증 합격률, 그다음에 자격증 합격률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대학평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요즘에는 마지막 졸업학기에는 거의 영양사 과목, 위생사 과목 위주로 해서 그 과목 위주로 커리를 짜고 특강 들어가고 이래서 학교에서 엄청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높아진 거지 시험 자체가 절제 치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분명히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는 거고 이 60에서 65%가 간호, 의료 이쪽은 거의 90,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과목들이. 이게 퍼센트가 낮은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2000년도 막 넘어서 진짜 어려울 때는 37%도 있었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리 합격 전에 12월에 입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2월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실컷 두 달 동안 인턴을 해놨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양사 면허가 없는데 그래서 나가라. 일단은 보류는 시켜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1년 뒤에 다시 영양사 합격증 갖고 오면 그때 1순위로 먼저 뽑아줄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양사, 면허증에 대해서 이걸 갖고 그래도 우리가 식품영양학이라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내요. 깎아내린다. 우린 면허증이다, 라이센스다 이러면서 아무나 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라 충분히 강조를 하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졸업 전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위생사도 있어야지, 영양사도 있어야지, 조리사도 있어야지 조리사도 한식, 양식, 제과제빵, 중식, 일식 여러분 보고까지 다 갖고 계시죠? 이런 식의 것을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사 뽑을 때 조리사 면허 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없으면 꼭 따놓으세요. 면접 볼 때 거의 중견기업에서는 필수요건으로 물어요. 필수요건으로 조리사 면허 갖고 있죠. 이렇게 당연하게 묻기 때문에 조리사도 꼭 따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건 한식, 일식, 중식 종목 가리지 않으니까 면허증만 있으면 그냥 한식 조리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리사라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하기 편한 걸로 한식이 의외로 따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 한식 면허증 따는데 10년 걸렸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땄어요. 그거 없으면 쫓아낸다고 해서 얼면 절박하게 땄는데 거기다 드린 돈만 학원만 3번을 다녔어요. 실습하고만. 그래서 조리는 별로 안 좋아요. 실습하는 거는. 1원만 바삭하지. 이러는데 아무튼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고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일단 떨어지면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영양사 면허증 있지? 일 좀 해봐. 그러는데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면허증이 없단 말이에요. 해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튕겨본 적 있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다음에 꼭 따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같은 경우에 2차로 실기시험 있잖아요. 영양사도 2차 실기시험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점점 복잡해져가요. 2차 실기시험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올해 반드시 따셔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 문제 나오지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습으로 볼 것이냐 컴퓨터로 볼 것이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왕에 더 이상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을 때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공부하셔서 내년 2월에 2월 첫째 주잖아요. 항상 시험이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 3주 뒤에 합격 발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이 넘어가기 전에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증이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멘트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로 해서 기왕에 공부 시작하신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강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실강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민하도 오셨겠어요. 동강으로 들을까? 실강 오면 오고 가는데 화장해야지. 또 길에서 예쁜 남자 만날지 모르니까 화장해야지, 가야지, 와야지. 정말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내서 오신 거잖아요. 가서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오셨을 텐데 힘들어요. 7월, 8월에 남들 다 쉬러 가고 여행 다니고 이럴 때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처음 생각하셨던 그 의지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강의료 자체가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또 열심히 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하실 거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목 자체가 되고 2016년, 17년에는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2차 문제 논의까지 되고 있구나.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울 때 지겨워. 이거 또 해야 돼? 진짜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식사요법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에서 식용파 나왔다는데 당뇨 메뉴 한번 짜줘봐. 요즘에 간이 안 좋다는데 간에 관련된 걸 좋은 음식 뭐 먹어야 돼? 이럴 때 있는 대로 먹어. 건강하게 먹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 멘트를 날려줄 수 있다든지 하는 거고 저는 뭔가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 어떤 과목이든 배울 때마다 내가 이 시간 아니면 저 과목도 언제 들어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할 때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식사요법 이제 시작할 건데요. 좀 설명이 길었고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8주 강의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의 첫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다이어트에서 나중에 다이어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당연히 식사를 어떻게 할래? 식이요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법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요법도 있고 정 안 되면 약물요법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요법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수술요법 얘기는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약물요법 얘기는 약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영양사 임무로 해서 식사요법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운동요법과 병행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행동인지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까지는 내려왔으나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어. 골절이 되었어. 고치면 되고 떼내면 되는 거지만 정말 다이어트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유지한다는 게 행동인지요법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행동인지요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를 맨 처음에 관찰.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기관찰 단계. 그렇다면 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자기를 관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행동을 잘 했었을 때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기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강의 시작하실 때 힘들지만 8주간 내가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잘 들으면 8주가 끝난 다음에 나 스스로한테 나도 상을 줘야 되겠다. 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했으니까 뭐 줄게.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약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하나 산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스스로에 대한 보상도 나한테 대한 자기관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주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열심히 들은 나한테 난 어떻게 칭찬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건 학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8주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이건 외우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8주가 다 끝난 다음에 남는 거는 책밖에 없어요. 책을 넘겼는데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색칠은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했어. 8주가 지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았고 참 어려웠구나. 이것만 남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우리 학원 강의가 7, 8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11월 강의가 있고 12월, 1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 8월부터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최소한 6개월 가까이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6개월간 그 부담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미리 부담을 끌어안고 오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지금 상태로 해서 오히려 편안해져야 되는데 공부를 대충하게 되면 8월이 지났을 때 오히려 불안해져 버려요. 어떡하지 나 공부는 안 해놨는데 외울 건 진짜 많고 외울 게 진짜 많다는 건 알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요. 여기 강의에 불안하니까. 여기 강의에 또 들어와요. 학원 입장에서야 좋아요. 좋죠. 수강생이 계속 보유가 되니까 좋은 거지만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물론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닐 테고 와서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혼자서 공부할 자신이 없으니까 딴 짓할 것 같으니까 학원에라도 앉아 있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공부 아니에요. 들어놓고 뭐가 중요한지를 들어놓고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와서 했던 얘기 또 듣고 나 이거 지난번에 글 써놨어. 이거 체크해놨는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강의 시작했었을 때 두 달에 정확하게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졸지 마시고 핵심용이 잘 하셔서 8월이 끝난 다음에 퍼펙트하게 뭐를 외워야 되고 이거는 그냥 주변으로 알아놔야 될 내용이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셨나요? 이렇게 마음가짐 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첫 차례를 보세요. 차례. 그래서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나 라는 것을 항상 차례로 보는 거예요. 차례로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때 배우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1장에서 식사효법 개요 오늘 들어갈 내용이에요. 식사효법 문제가 40문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40문제 중에서 3, 4문제가 개요에서 나와요. 오늘 개요 부분에서. 그다음에 소아기계 질환의 식이오법 간, 담낭, 퇴장 질환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심순환기계 질환 그다음에 비만, 식사장애 당뇨 그다음에 신장질환 그다음에 빈혈 그다음에 감염 및 호흡기 질환 선천성 대사장애미 골격계 질환 수술과 화상 알레르기 그다음에 암 신경계 질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 2월이었죠. 올 2월에 나왔던 식사효법 문제 중에서 식사효법 문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추세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식사효법도 있고 질환이 생겼을 때 식사효법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효법도 있고 약물효법도 있고 수술효법도 있다고 했는데 주로 당연히 이거 언급 안 해요 별로. 약물효법 별로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식사효법하고 운동효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식사효법에 주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자에게 왜? 왜 이 질환이 생겼는데? 라고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생리학적 기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기능은 이건데 소장의 기능은 이건데 심장의 기능은 이건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사가 문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떤 식의 질환이 생겼어. 그래서 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상영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중에서 요법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 생화학, 임상, 식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통합된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가. 통합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빈혈이야. 빈혈의 경우에도 일단은 임신부의 경우에 임신성 빈혈이 와요. 수유기에 빈혈이 와요.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 이제 엄마 몸으로 갖고 왔던 철분이 다 떨어졌어요. 이유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유기에 빈혈이 와요. 아동기에 빈혈이 와요. 사춘기 생리를 시작하면서 여학생들한테 또 생리로 인한 사춘기성 빈혈이 와요. 임산부 빈혈이 와요. 노인성 빈혈이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애주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생애주기와 식사고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빈혈을 판정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수치가 빈혈이라고 판정할 수 있어? 헤모글로빈 수치, 헤마토크린 수치, MCV 수치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영양 판정하고 또 관련을 지어요. 그래서 과목이 통합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결국은 생애주기에, 영양 판정에, 생리학에, 생화학에, 임상에, 식사요법에 이게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과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운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쭉 기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학원 교재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이론이 있고 뒤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동강생들 같은 경우에 내내 강의 안 들었다가 동강은 아마 3개월까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 일주, 일주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작년에 해보셨군요. 웃으신 분들. 일주, 일주, 일주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여기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 체크를 안 해줘. 그럼 학원에 전화해서 답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답이 없거든. 없습니다 이러면 무슨 이런 X같은 학원이 있어. 너네가 돈 받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왜 답도 안 가르쳐줘? 일어나고 어디 있어? 이러는데 원래, 근데 이제 원래라는 것은 없지만은 답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1번에 5번, 2번에 4번이 답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답 뭐하고 외워? 그냥 치중에 나와 있잖아. 문은당, 교문사, 중앙문화사, 출판사별로 책들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책 2만 5천 원, 3만 원짜리 사서 답 달아놓고 외우면 되잖아.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 베이스, 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학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학원은 답 체크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알고서 이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 거지 저도 쪽집게 강사 되고 싶어요. 1번의 답이 5번이었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저는 평생 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알고 싶으니까 이론의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발고자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정확하게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게 맞는 문장이고 이게 틀린 문장이구나.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서 첫 번째 지금 개론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계 질환이다라고 하면 그냥 설명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은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죠. 그럼 구강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음식물이 위에 들어갔다가 위에 있는 음식물이 미집 상태로 되어서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 부위에서 소화학수 기능이 일어나게 돼요. 소장도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소장에서 소화학수가 끝난 것들은 대장으로 가게 돼요. 대장으로 가게 되는데 결장이죠. 결장 부위에서 위로 올라간다. 상행 결장, 옆으로 간다. 횡행 결장, 아래로 내려간다. 하행 결장, S자 모양이다. S상 결장, 직장, 항문. 그래서 각각 각각 여기에 관련된 질환들을 얘기할 거예요. 입에서 음식을 삼키는데 삼켜지지가 않아. 연화곤란. 식도, 자꾸 역류가 되면서 쓰려, 속 쓰려. 식도 역류, 급성 위험, 만성 위험. 여러 가지 소장에서 소화학수 불량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 대장으로 내려오면 변비의 개실념의 여러 가지 대장질환들. 그다음에 또 소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간이란 말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에서 급성간염, 만성간염, 지방간, 감경변. 그다음에 간에서 만들어 놓은 담낭을, 담즙을, 간에서 만들어 놓은 담즙을 담낭에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담낭염. 그다음에 위 뒤편으로 췌장이 있어요. 그래서 담낭하고 또 췌장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담낭 각각의 췌장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화와 관련된 기능.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이거를 바로 우리가 소화기계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심순환기계라고 했는데 심순환기계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그래서 심장은 혈액의 펌핑 기능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우리 몸의 혈액을. 그래서 보통 퍼미닛, 분당 70회 정도의 혈액을 내뿜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뿜어내고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좌심실이죠 여기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향해서 혈액을 뿜어줘야 돼요. 한 번 뿜을 때마다 70ml의 혈액을 뿜어서 대략 분당 5리터에 해당이 되는 혈액을 뿜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혈액이 고여있네. 이것이 바로 우렬성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심장에 있는 중요한 동맥이 있는데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심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협심증, 심근경맥, 부정맥,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은 반드시 혈관을 지나가는 거죠.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게 되는데 이 혈관의 압력이 너무 세요. 고혈압. 혈관의 압력이 너무 낮아요. 저혈압. 혈관과 혈압과 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심순환기계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몸은 배꼽 주변에 두 개의 키드니가 신장이 있게 되는 거고 신장에서 나온 소변을 수뇨관에서 받아서 하나의 방광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차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요. 이거를 비뇨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바로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신장의 구조는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말피기소체, 근이세뇨관, 헬리고리, 원이세뇨관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오게 돼요. 급성사구체 신염, 신중후군, 심부전. 이게 안 됐을 때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것도 안 되면 신장이식. 그다음에 신장 자체에 돌이 생기네. 신장결석. 이러한 걸로 해서 신장 자체의 질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소화기계 질환, 심순환기계 질환, 신장질환이 있고요. 그 밖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혈액에서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이용이 되지 않는 당뇨에 대한 기전을 얘기할 거예요. 당뇨. 그다음에 우리 몸의 에너지 비율이 인풋 아웃풋에서 인풋이 너무 높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바로 비만. 비만은 특히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문제로 물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당뇨의 합병증. 비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심순환기계 합병증. 이런 합병증하고 연결시켜서 물어요. 비만 문제는. 그다음에 당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생화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어려워요. 식용과 과목이 절대 식용 과목이 아니에요. 식용과 그러면 특히 대학교 1학년 같은 과목에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문의과 있었을 때 저는 이과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화학이든 생물이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그다음에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멘붕이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화학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영양학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그다음에 생리학을 잘 이해를 하시면 식사 꼭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생리학 생화학 김지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전에는 5개, 6개 맞았는데 여기 학원 다니고 나서 20개 다 맞았어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흥미를 느끼시면서 생리학 생화학이 기초학문이거든요. 정말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재미있게 잘 들어놓으시면 이거를 통해서 영양학도 진짜 쉬워져요. 영양학도 쉬워지고 식사요법도 쉬워지고 다 과목 전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놓으셔야 되는데 바로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사 문제로 해서 생화학 문제로 해서 4, 5문제씩 나와버려요. 한꺼번에. 그만큼 비중이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개요파트가 아까 제가 3, 4문제 이랬죠. 개요파트에서 3, 4문제, 소화기계 파트에서 4, 4문제, 심순환기계에서 4, 5문제, 그다음에 여기 비뇨기계에서 3문제 정도, 당뇨에서 4문제 정도, 비만에서 2, 3문제 정도, 빈혈에서 2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파트에 쭉 큰 비중이 지금 여기 비만, 빈혈까지 해서 여기가 큰 파트예요. 그래서 거의 35문제 가까이가 빈혈까지 해서 나오는 큰 파트예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이론으로 보시면 제가 2장에서 소화기계 질환 설명했죠. 소화기계 질환 간담낭 최장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4장에서 심순환기계 지금 설명했죠. 그다음에 비만 얘기했죠. 그다음에 당뇨 얘기했죠. 그다음에 신장질환 얘기했죠. 그다음에 8장 빈혈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35문제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9장부터는 이것들 다 합쳐서 4, 5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감염 및 호흡기 질환,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메르스라고 했는데 이게 중앙아시아잖아요. 중동, 중앙아시아. 그래서 미들 이스트예요. 중앙아시아. 미들 이스트 호흡기, 레스퍼레토리 호흡이, 레스퍼레토리 증후군, 신드롬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메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이러스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로 그 해 이슈가 되는 것들을 묻기도 해요. 그 해 이슈가 되는 것들도 묻고. 지금 여기 앞에 커피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커피 뒷면에 보시면 모든 상표마다 판매되는 음료, 과자류 여기 해당되는 거 보면 영양표시 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게 부정불량식품 전화번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번 그런 문제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1339. 불량식품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이런 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전상에 들어가 있는 표시 기준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위생법, 위생법규 이런 데서 물어요. 그런 주변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어떤 바이러스였는지 이름들. 그렇구나. 신문이나 뉴스 이런 거 쭉쭉쭉 보시다가 식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서 또 어떤 시험관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관심 있게 보세요. 또 그러한 것들이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 식품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합격, 당연히 합격들 하시고 그다음에 영양사든 식품회사든 취업을 하실 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식품 기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허니버터 감자칩 다음으로 지금 식품계에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음료가 뭐예요? 유자 맛의 소주 안 먹어볼래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게 인지 만약에 그런 신제품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협법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소화기계, 심순환기계, 신장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만, 당뇨, 빈혈 이렇게 큰 파트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먼저 기전 원인을 물어보고 어떤 대사가 안 됐을 때 질환이 발생을 하고 그 질환을 식사협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진짜로. 점점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뒤쪽에서 이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49페이지 펴보세요. 문제, 문제. 문제 파트에서 49페이지 보면 37번 문제 나오잖아요. 37번 문제 보셨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 식이거든. 초창기 문제에서는 당뇨다라고 하게 되면 당뇨 환자에게 주지 말아야 될 식품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번 현미, 2번 보리바, 3번 감자, 4번 고구마, 5번 토란 이렇게 있었다면 다음 중에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우선으로 주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공부를 조금 했으면 다음 중에서 혈당을 가장 높이는 것이 빨리 높이는 것이 감자구나 이런 식의 것을 찾아내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물어요. 간단하게 묻지 않고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애인은 제1형 당뇨로 진단을 받고 있었고 근래에 갈증, 식욕부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갔더니 소변에서 요당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역, 리은, 디글, 리을, 미음 해당이 되는 대사기전을 갖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을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보시면 또 40페이지, 이론 40페이지 가보세요. 지금 미리 제가 여러분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란다. 문제 40페이지. 문제 40 보시면 비만 문제인데 이거는 영양교사와 학생의 상담 내용이다. 키 몸무게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사 얘기해 주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의 것을 상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거 간단하게 외워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올해 나왔던 문제들도 이런 일종의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을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를 던져주고 나서 이 사람 지금 증상을 보니까 고혈압이네. 이 사람 증상을 보니까 당뇨네. 이 사람 증상을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이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식단을 뭐를 찾아야 돼? 이걸 유출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유출 문제가 10문제 가까이 나왔었어요. 단순하게 외우시면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 배우시고 적용하는 문제 배우시고 이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 오늘 식사요법 개요 부분 볼게요. 대략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식사요법이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구나라는 감은 오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제가 1장 보세요. 1장 식사요법의 개요에서 식사요법은 의의와 목적 나와 있죠. 보시면 일단은 의사의 진단이에요. 영양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처방을 못하는 거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식사요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사실 환자들이 영양사 말보다는 의사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접 얘기를 하려고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사의 진단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영양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라고 그랬죠. 식사요법은 질병의 종류, 건강상태에 따라서 영양의 대처와 식사의 실천으로 밑줄 하세요. 첫 번째 식사요법의 목적은 1. 영양상태를 증진하고요. 밑줄 2. 질병을 치료하고요. 3. 합병증을 예방하고요. 4.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끊으세요. 끊어서 영양상태 증진과 질병 치료와 합병증 예방과 질병 재발 방지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다음 아까 제가 환자는 들어왔었을 때 지금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병원에서는 모니터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식용과를 졸업을 해도 진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좁아져버린 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요즘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또 따야 되죠. 그다음에 학교 급식으로 가고 싶어도 영양교사 과정을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는 교육부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에서 야간도 안 돼요. 주간에서만. 그다음에 정원의 인원에 있어서 20%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으로 상위권 아이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요. 배정을 줘서. 2, 3, 4학년 과정 동안 교육과학 과정을 또 이수를 하게끔 해서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영양교육대학원을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로 들어가서 또 5학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임상영양사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또 학사학위를 가진 다음에 임상영양대학원을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4학기 과정을 거쳐서 3학기는 이론 수업을 듣고 4학기째는 병원에 가서 현장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초창기에는 3년간 영양사 경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말이 돼? 인턴도 1년인데 그래갖고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1년으로. 그래서 영양사 경력이 1년만 있으면 1년에 2년 학교 학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상영양사를 바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임상영양사를 할 수 있는 자격녹권을 주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10월 달쯤에 시험 등록할 거잖아요. 그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위생사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9만 3천 원인가 9만 5천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임상영양사는 30만 원인가 그래요. 시험 보는 게 저는 있어요, 여러분. 미리 빨리 따놨어요. 초창기, 일기 때 빨리 그때 딸 수 있었을 때 해놨었는데 지금은 복잡해져서 3년에서 지금은 올해부터 1년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험 볼 자격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의료수가 이번에 또 문제가 조정이 되면서 현재 병원에 있는 임상영양사들도 반으로 줄일 거래요. 그러니 또 막상 제도는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렇죠? 제도는 만들어 놓고 갈 데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양교사도 또 엄청 심란하죠. 기관제 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그냥 들어가 있는 무슨 교사라고 그러죠? 그냥 계속해서 무기계약식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영양사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 또 2년이 넘었으니 우리를 영양교사로 채용해달라. 그런데 영양교사 제도가 또 뻔히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거여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또 영양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과락으로 가버리고 또 4과목 통합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게 문이 점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점점점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일단은 가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갖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있다 없다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없는 자의 하소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져놓고 영양사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가진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셨죠? 조리사면에도 꼭 있어야 돼요. 위생사도 꼭 다 부담만 잔뜩 드려요. 이렇게 임상영양사인데 임상영양사로 가게 되면 환자가 왔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환자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가 어느 단계인가라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니터링을 할 때 맨 처음에 임상조사를 해요. 그래서 환자의 얼굴빛 그냥 보세요. 영양불량 증세조사라고 했는데 얼굴 상태는 어떠한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한지, 피부는 어떤지, 근육은 어떤지, 안구, 눈 상태는 어떠한지, 손톱, 발톱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톱 같은 경우에도 배우셨잖아. 빈혈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손톱 모양이, 손톱이 볼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손톱이 납작해지죠. 납작해지고 세로줄이 생겨요. 하얀 세로줄이 생기다가 더 진행이 되면 손톱이 얇아지면서 스프 모양으로 들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톱 상태를 보고 나서도 이 사람의 건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톱, 발톱.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임상조사라고 해요. 임상조사. 그다음에 그 집안에 물어보잖아요. 직계가족 중에 암이 있느냐, 직계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느냐, 현재 지금까지 어떠한 병력을 알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병력조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치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치아가 몇 개 있으세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저작작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치아, 이런 것들이 임상조사고요. 임상조사고요. 신체계측평가는 신장, 몸무게, 그런데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체중이에요. 최근 6개월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빠져버렸다든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환자에게는 체중 변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하지방 두께, 여러 가지 신체 체격에 관한 기초검사를 하는 것을 신체계측평가라고 한다. 그다음에 실제로 혈액검사하죠. 혈액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혈액검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 군데에서 아까 제가 식사업법 시간에는 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판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 32페이지가 보세요. 문제 32페이지 38번 문제 봐보세요. 그러고 보시면 39세 성인 남자 A의 건강검진 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키 몸무게 175에 98kg, 수축 키월합 150에 90, 알부민 3.8, 중성지방 210, HDL 콜레스테롤 30, LDL 콜레스테롤 180 이렇게만 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1번에 BMI가 30점이다. 그럼 키하고 몸무게로 BMI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고혈압이네, 저혈압이네, 단백질 상태가 어떠하네, 지금 몸 안에 혈충지질이라든지 HDL, LDL이 정상이 아니네. 이거를 여러분이 판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3.5에서 5.0gdL가 정상 범위예요. 3.5에서 5.0. 그래서 이거보다 낮으면 이제 최단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사람 봐보세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문제 수치에서 이 사람이 3.8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단백질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냥 정상이죠. 알부민 수치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에 보통 130에서 200mgdL까지가 정상이거든요. 정상으로 보고 240 이상이게 되면 이 사람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하이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특히 40 이하가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사람 수치 보게 되면 HDL 콜레스테롤이 30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낮으니까. 이거는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160, 그러니까 100 미만이면 매우 좋은 거고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130까지는 정상으로 봐주게 되는데 160 이상이면 몸이 매우 좋지 않은 고LDL 콜레스테롤을 보게 되는데 좀 전에 이 사람 수치 같은 경우에는 LDL 수치가 180이었거든요. 혈액에 지금 이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이거는 혈액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 알고민을 보고 나서 현재 이 사람은 최단백 상태가 어떠하네. 아, 이 사람 그다음에 혈압이, 혈압 같은 경우에도 120에 80이 보통 우리가 정상 혈압에 해당이 되는 건데 140에 90이에요. 이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150에 9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 혈압이 아니죠. 고혈압이죠. 그래서 정상 수치를 제시해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딱 던져줘요. 던져주면 이 숫자를 보고 나서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단백질은 정상이네. 현재 지금 몸의 지질 상태는 이러하구나. 라고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보고 나서. 그래서 숫자도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건 지금 현재는 다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고 혈액검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부민 수치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HDL 수치가, LDL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엑스레이도 잘 찍어보고 뇌시경도 검사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영양섭취량검사, 식사조사라고 했죠. 옆에서 써볼게요. 간단하게. 식사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24시간 회상법. 이건 영양교육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24시간 회상법. 전날 거였죠. 그다음에 식사기록법. 식사기록. 해보세요. 기록. 보통 3에서 7일 정도 기록을 해요. 3에서 7일. 주말 끼고 나서. 3에서 7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섭취 영양소 분석법. 섭취 영양소 분석법. 그다음에 주로 어떤 식품을 먹는지. 식품 섭취 빈도조사법. 식품 섭취 빈도조사법. 이러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환자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뭐뭐 먹었어요? 첫 번째. 환자의 임상조사. 두 번째. 신체계측. 세 번째. 생화학 검사. 네 번째. 영양 섭취량 검사. 그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 저도 학부 때는 공부별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건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치려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다 알아야지.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정말 우리 뇌가 그렇대요. 우리 뇌가 그런 게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듣고 있잖아.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쓰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공부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가 말했던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은 그런데 나중에 생리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 뇌가 대뇌가 있고 대뇌, 갓뇌, 중뇌, 소뇌, 연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또 대뇌 부위 중에서도 전두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이런 손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후두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기간 동안에 나중에 공부할 때까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으려면 이게 전두엽으로 넘어와야 돼요. 전두엽으로 넘어와서 이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이건 중요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 이건 쓸까 말까? 이건 외워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핸드폰이 절대 두뇌 발달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게임은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모양 나오는 대로 즉시 즉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전두엽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후두엽이에요. 순간작용이에요. 순간. 머리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두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옆에 푸른 나무, 자작나무 숲이 있었고 그 길로 뚫려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빨간색, 파란색 꽃들이 피어있었고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움직이는 게 전두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셔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날. 그날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당일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게 50% 이상 남아요. 다음날 가면 이거 내가 왜 체크해놨지? 이거 뭐라고 그랬던 거지? 주말로 넘어가버리지. 며칠이 지나버리잖아요. 10%도 안 남아요. 내 글 씬 거는 같아. 내가 쓴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소리내서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뱉어내잖아요. 소리를. 뱉어내면 내가 뱉어낸 내 목소리를 내 뇌가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같이 대답을 하세요. 내 목소리로.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나한테 다시 한 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될 때 있잖아.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오늘 배운 거. 이러면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요점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스터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끼리도 오셔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나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자. 나 이거 좀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냥 밥 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무지하게 좋은 거지만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도 해 주고 혼자 얘기도 하면서 내 귀에 내가 들어오게끔 다시 공부를 하세요. 반드시 당일 한 번 읽으세요. 당일 읽어놓은 거하고 다음날 주말에 몰아서 빗날 한꺼번에 공부해야지. 그럼 이미 늦어요. 생각이 잘 안 나.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랬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첫 번째 환자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환자 임상조사. 두 번째 신체계측 평가. 세 번째 생화학 검사. 네 번째 영양 섭취량의 검사. 이렇게 있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설명할 게 오늘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병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1장에서 제가 아까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병인식 구분하는 거. 병인식 구분하기. 두 번째가 영양 투여 방법 구분하기. 영양 투여 방법 구분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식품 교환군표 이해하기. 이게 적용하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여기서 시험 문제예요. 제가 그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인식. 그다음에 영양 투여. 그다음에 식품 교환군. 이게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셨죠? 세 가지. 그 첫 번째로 이제 바로 병인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병인식. 그래서 병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환자한테 주는 식사예요. 환자에게 주는 식사인데 표로 구분을 해놨죠. 표로 구분을 해놨는데 바로 병인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차례 외우라고 했잖아요. 차례를 외우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막 여기서 이 페이지를 다 외워버려야지 이거 공부 안 돼요. 제대로 지쳐버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슬렁슬렁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말든 다 읽은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일장 내용에서 교수님이 아까 수업 전형을 했던 내용 중에서 병인식 얘기도 있었고 영양 투여 얘기도 있었고 식품 교환군표 얘기도 있었어. 그중에서 병인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구분하는 가지 기준에서 세 가지 구분 기준에서 바로 일반 병인식도 있었고 환자들한테 주는 특별 병인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상검사를 검사 검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검사식이라는 것도 있어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으로 구분을 했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특별 병인식이 소위 말해서 질환에 따라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질환에 따라서 당뇨 환자에게 줘야지 고혈압 환자한테 줘야지 당뇨 환자 식단 자르고 고혈압 환자 식단 다르고 신장질환 식단 다르고 암 환자 식단 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질병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특별 병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일반 병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혀 물만 주고 영양소가 별로 없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취, 전신 마취하고 난 사람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식 회복하고 나서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나와라. 가스 기다리잖아요. 가스 좀 나와라. 방귀가 그렇게 반가울 데가 없잖아요. 방귀 좀 나와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바로 가스, 가스라고 말하는 방귀가 바로 이제 마취가 되어 있던 것이 풀리면서 소장, 대장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음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서. 그 전까지는 물도...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답답한 게 물 좀 제발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해주세요. 물도 못 마시게 하니까. 물도 그냥 가재 수건에 축여서 입에 물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숟갈로 조금씩만 입에 넣어서 있거나 정 못 참으면 얼음 한 조각 입에 물고 있거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것들이. 바로 그 소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유동식, 맑은 유동식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장이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조금 더 묽은 음식에 해당이 되는 연식.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받아들여져서 조금 된 것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병식, 뭐 평소 나는 그냥 팔다리가 부러졌을 뿐이지 소화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식.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환자식은 환자에 관련된 걸로 해서 병인식은 아주 크게... 그런데 딱 이것만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거 앞에 줄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인식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반 병인식, 그 다음 특별 병인식, 그 다음 검사식. 일반 병인식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이런 식으로 세분을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잠깐 쉬고 병인식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